문화 콘텐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것을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기술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도내의 시곤을 찾아다니며 열리고 있습니다. 최찬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식물이 기계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화분이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움직이고 생육 관리도 직접 합니다. 작가는 미래 자연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3D 애니메이션에 홀로그램을 더해 생태계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 기후위기 속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자원순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기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형 전시관인 어스뮤지엄 화성 기지를 본떠 만든 3개의 전시관에서 5개의 문화기술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기후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메시지 홀로그램과 미디어 아트, 로봇, 키네틱 아트 등의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에 어떤 발전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까지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전시되고 11월엔 부천과 연천, 수원 지역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